둘, 셋, 넷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더 가게? 저 진짜 나중에 키라에 꼭 나와서 왕곡으로? 귀 뜯지 말아요 진짜 잘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잘한다 그러면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칼씨의 턴 턴 보여드릴게요 턴이 굉장히 잘 돌아요 지금 라디오라서 라디오만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데뷔하기 전에 포털사이트에서 이 친구가 혼자 춤추는게 칼씨가? 그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우연히 누르다가 봤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칼씨 돌아주세요 저희는 말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그러면 늑대와 미녀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소리로 한번 느껴주세요 턴 소리 마이크 쪽 시작 와우 와우 다른바 머리 휘달린거 봤어요? 와우